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 편리한 이커머스의 세상 그런데 학계에서는 편리함의 이면, 바로 환경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탄소 배출량의 25%를 운송 분야, 배달 업계가 배출하고 있다. 이커머스는 산업의 특성상 탄소 배출 또는 쓰레기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산업이죠. 그런데 최근 이커머스 상식을 뒤집고 있는 쿠팡이 ESG 학계의 연구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상품 포장부터 배송까지 지구를 생각하는 쿠팡의 그린 이커머스 전략.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전국 30곳 100개 이상의 물류 인프라를 갖춘 쿠팡은 배송망 자체가 친환경적으로 설계됐습니다. 전국민의 70%가 쿠팡 배송센터에서 1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탄소 발자국도 그만큼 최소화됩니다. 게다가 상품 매입부터 배송까지 모두 책임지는 엔드투엔드 시스템을 통해 유통 단계를 혁신적으로 줄였습니다. 이커머스는 상품이 전달하는 이 과정에 수많은 중간상들과 수많은 물류 창고가 개입되면서 굉장히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이거를 로켓 배송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ESG적으로 상당히 앞선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배송 단계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배송 시간은 절약되고 또 고객들은 물건을 빠르게 받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실천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또 AI 기술로 최적의 배송 동선을 찾아 다시 한번 탄소 발자국을 줄입니다. 배송 과정에 있어서도 쿠팡만의 AI 기술을 활용해 배송 차량의 이동 거래를 줄여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19년 전기 화물차, 수소 화물차, 전기 오토바이를 도입해 친환경 배송 시스템을 마련했죠. 또 포장 단계에 있어서도 쿠팡은 종이박스 없는 배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쿠팡의 시도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그린 이커머스 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ESG 경영에 쿠팡이 친환경 배송을 면에서의 공헌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중소상인 살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면에서 상당히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주문부터 배송까지 모든 단계에서 친환경적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쿠팡 로켓 배송.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쿠팡의 친환경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린 이커머스 쿠팡